여러분 이번에 대선에 패배한 지 딱 두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6월 1일 지방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톱이 된 거죠. 톱이 됐다기보다도 본인이 인천 계양구월에 출마를 해야 되니까 계양구월에 출마를 되면 국회의원 특권이 있으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수사에 대한 일종의 방탄용 법안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마함으로써 저는 이게 과거에는 방탄용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방탄용 보궐선거 출마까지 있구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국민들이 방탄용 출마라고 생각하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뭘 생각 못했겠습니까 다 생각했겠죠. 국민들이 바보천치가 아니면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결국은 송영길 정당대표가 자기 지역구를 물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인천 계양구월에 출마하면 이재명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 송영길 당대표가 확실한 그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송영길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인천 계양을 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높았습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53.43%를 얻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형선 후보가 42.64%를 얻었습니다. 약 11% 정도 차이를 낸 거죠. 큰 차이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인천 계양을에 송영길 전당대표가 확고한 어떤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송영길 전당대표는 인천광역시 시장도 아마 지냈을 겁니다. 여러분 인천 계양을에는 동수가 모두 7개입니다. 그리고 그 동에 속하는 투표소의 개수가 44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당일 투표에서도 이렇게 송영길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어김없이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참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4.15 총선은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 전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특징은 특정 지역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승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합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지역 전남 광주 전북을 빼고 전국을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합니다. 왜 조작을 하는 거 아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무자비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특정 지역은 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작 프로그램이 전국을 대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처럼 인천 계양을 해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후보 한께도 그냥 한 10% 정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모든 공직선거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권력별로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후보별로 조작률을 달리하는 겁니다. 조작방법은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일한 조작률 적용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다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사이로 총선 같은 경우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억울한 후보들이 나옵니다. 인천 계양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영길 정당대표는 인천 계양을의 확고한 지역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승리를 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부정선거에 이렇게 휘말리지 않더라도 승리합니다. 당일 투표 11% 차이를 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 확고하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조작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다 조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계양을에는 동수가 7개고 투표소 수가 44개입니다. 그런데 투표소 44개에다가 관내 사전투표를 44개 다 조작을 합니다.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 다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관외 사전투표소는 그냥 한 개로 치게 되면 45개의 사전투표소에 다 조작을 하게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한 개의 투표소로 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44개하고 합치면 45개가 됩니다. 45개를 조작 프로그램이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양을 해서 민주당이 사전투표의 승률, 45개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전국에서 사전투표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곳이 없습니다. 모두 다 민주당이 다 승리하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어김없이 전국의 모든 여름 투표소에서 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45개의 투표소에서 다 민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45대 제로입니다. 계양을은 전국의 그냥 대표 사례입니다. 전국의 모든 수천, 수만 개의 모든 투표소에 다 여러분들 뭐가 됐냐? 아마 수천 개 될 겁니다. 다 수천 대 제로입니다.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다 여러분 민주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45대 제로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송영길 후보가 확실하게 이겼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도 조작을 다 합니다.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결과를 어떻게 만들었냐? 여러분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계양구 얼, 송영길 당대표가 출마했던 계양구 얼은 동수가 7개입니다. 7개의 투표소수가 44개입니다. 거기다 관외 사전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이렇게 탁 데칼콤하니처럼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송영길 후보는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는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조작이 적었기 때문에 정상투표라고 보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9에서 13% 정도 높습니다. 이것은 대략 10에서 11% 정도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송영길 당대표를 밀어줬다는 겁니다. 경쟁자인 윤형선 씨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정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와 함께 플러스 11% 정도 밀어주고 윤형선 후보에서 마이너스 11% 여러분들 빼앗은 겁니다. 이런 짓이 전국에서 다 일어납니다. 민주당은 모든 사전투표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45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국민들이 한 게 아니고 조작 프로그램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국민들이 한 게 아닙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붕붕붕붕붕붕붙해서 뭡니까? 다 대상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사전투표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일 투표의 11% 앞섰기 때문에 그러나 조작 프로그램이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다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지역에 바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마하는 겁니다. 따놓은 당상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담한 상황이 일어나도 언론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다 대학을 나오고 때로는 미국 유수의 이런 대학에서 학위를 다 받으신 분들이 이런 참담한 결과에 앞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하고 내 새끼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모든 투표소에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섰는데 당일 투표에서 확실히 앞선데도 불구하고 무재비하게 이름들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그냥 조작선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전당대표는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오선 의원입니다. 586 운동권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죠.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을 나왔고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을 출마했습니다. 딱 구해보니까 이름 11% 내외입니다. 송영길이 인천 계양을 해서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위 득표 득표율이 대개 한 11% 정도 밀어준 겁니다. 송영길 함께 11% 대주고 윤영순 함께 11% 빼붙고 총조작률이 22%입니다.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4.15 총선에서 일어났고 그 외에 다섯 번의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모든 공직선거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뭘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프로그램을 돌리면 붕붕붕붕 돌린 겁니다. 사전투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당일 투표에서 승리한 사람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뭡니까 44군데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45군데를 다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조작률은 뭐죠 22% 각자 11% 적용했겠죠. 22%를 적용해가지고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천개양을 해서 2020년도 4.15 총선 전면 뭡니까 부정선거였습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뭐죠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조작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송영길 당대표처럼 당일 투표에서 앞선 사람들도 억울한 겁니다. 중앙에서 다 돌린 겁니다. 그래 이번에는 조작 프로그램 가동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홍길동님이 바보 나라라서 바보가 월말 시험 봤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로님이 기가 찬데 제가 하면서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 프로그램 가동 못 막으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뭡니까 좌우대칭에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겠죠.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국민들이 당일 투표 많이 하시면 됩니다. 당일 투표를 많이 하시면 되는데 지난여름 대선에서는 뭡니까 사전투표율이 거의 40%까지 육박을 했지 않습니까 절반 가까운 사람 1,600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국민 개개인을 만나면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이렇게 선거에 관해서는 그냥 무지한 사람이 많은지 기가 찹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구 올해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것은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과 같은 그런 결과를 모르죠. 또 인천 계양구 올해 시민들이 분발해가지고 또 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상당히 탄탄한 그런 지역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대개 이제 후임자가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거구를 조직표가 또 커져 선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된 길을 이재명 후보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